자, 19번 발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신 정보로 알려달라 하는 거. 후사한다. 후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나중에 좀 자료나 좀 그냥 풀어주는 거면 모를까. 여기서 일단 글에 드러나는지 아예 심경 변화를 적절한가 생각했는데 심경 변화인 경우에는 뭐 이제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뒤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장 하나만 봐봅시다. 그러니까 아닌 걸 없애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봤을 때 I coul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 겁먹었는지 아니면 어쩐지 쑥스러운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was full of shame and neglect. 그럼 여기서는 단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for misunderstanding him. 그를 오해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오해해서 좀 유감스럽고 좀 쪽팔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쪽팔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뒤를 본다 치면 자랑스럽다 안 되고 걱정되는 거야? 안 되고. 그렇죠? 실망스럽다?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아 좀 당혹스럽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1용 문제다 그러면 이게 빈칸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기분이 어쨌는가 하는 것은 스케어드라는 것은 윗본에 나오겠죠. 그렇죠? I love my bicycle alone. 나는 혼자 사전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터에서부터 이렇게 되죠. 어떤 아주 조용한 거리에서 저 내 집에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에요. 그렇죠? 우리 고향에. 우리 고향에. 무척 조용한 길에서 내가 이제 일터에서 돌아오면서 혼자 사전기를 타고 오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요. 내가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I'm in with long hair. 상발을 한 이제 이 그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세크리티. 비밀스럽게. 여기서 이제 비밀스럽게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이분에서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느껴지죠. 비밀스럽게 뭐 하는 거지? 라이딩 비하인드. 내 뒤에서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을 느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노티스라는 것이 알아차리게 하는 건데 이 노티스 자체가 지각동사로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현재 분사가 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비밀스럽게 온다고 온다는 걸 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 느낌이야.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는 이미 대충 나오죠. 그래서 I felt my heart. 그럼 여기서 완전하게 이제 감정 상태는 알 수가 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한다. 왜 누가 비밀스럽게 나를 추적하니까. 그래서 이제 겁먹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겁먹은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I quick한 거. 당연히 멋져야 돼. 내가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발에 이제 속도를 줍니다. 페달을 푸싱, 밀면서. 현재 분사가 되고요. hoping, 희망하면서죠. to ride faster, 좀 더 빨리 가기를 향하면서. he kept following me. 그는 계속해서 keep ing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법으로 이런 거는 그 이한테는 문법 가치가 없어요. following you through the dark. 그러니까 여기서 어둠 속을 통해서 나를 계속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field.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는 길이 시골의 한적한 길에서 들판길이니까 좀 더 무섭겠죠. 도심에는 괜찮을 텐데. 얘네에서 마침내 내가 집에 도착을 해서 try to reach the bell. 벨을 누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서나 순서나 문사분 가능해요. 흐름장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해서 이제 벨을 누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리치포미. 여기서 이제 리치포라는 얘기는 손을 뻗다 하는 겁니다. 리치포.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다가 나를 나한테 손을 뻗쳤어요. 내가 이제 머리를 돌렸죠.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하게 생긴 얼굴이 여기서는 이제 얘는 이제 겁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얼굴. 뭐야? 그리고는 이제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얼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공포스러웠나 봐요. From deep in his throat. From deep in his throat.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의 느낌은 뭐냐면 그의 목소리 깊은 곳으로부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좀 낮은 목소리로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 거를 보면 됩니다. I heard him say.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 사람이 꺼내더라.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deep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나를 쫓아오느라고 무지 그 숨차게 쫓아와서 헉헉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여기서는 보는 게 원래 나왔습니다. 신뢰하겠는데요. 당신, 당신 가방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giving 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사군입니다. 백을 다시 나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원래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I couldn't say anything.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I couldn't say anything. 그렇죠? 이 부분을 couldn't say anything 해가지고 이유는 이게 서술형이다. 그런데 너무 쉽죠. 이유는 오해해서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낸다 했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이유다. 이유가 된다. misunderstanding. 이 부분 정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심경 형태라든가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쳐버려도 역시 똑같습니다. 빈칸. 빈칸을 이렇게 된다. 지금 초저급입니다. 초저급. 그래서 가치가 없는데 문제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럴 수는 있겠죠. 이 사람의 성품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품은 나무를 배려하는 성품인데 외모로 판단 말아. 속담 형태가 된다든가 교훈 형태가 된다 치면 이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속담이나 교훈으로 간다 치면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쓰는 것도 그러겠죠. 여러분이 그럼 속담 나오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search a man by his appea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n입니다. man 글씨를 이렇게 써놓으면 man by his appearance 내지는 of by its cov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담을 한다 치면 속담으로 한다 치면 참고로 이래요.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문제 설명할 때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적어준 겁니다. 실제로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